경상남도 북동구에 자리한 울산은 서울 면적의 1.7배로 119만 명의 인구를 가진 광역시입니다. 2017년은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역이 협업하는 지역민속문화의 사업 중에서 광역시로는 첫 번째 지역으로 선정되었고요. 또한 2017년 올해가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이자 울산 방문의 해로 지정됨으로써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립민속박물관과 울산광역시는 울산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으로 울산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나도 울산사람 아인교 수용과 포용의 도시 울산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는 처용탈, 겸재의 반구 그림,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 선언문,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차 포니, 유물자료와 영상 등의 200여 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기반으로 한 과거의 울산은 그동안 끊임없이 사람과 기술, 문화가 유입되어 서로 섞이고 넘나들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사람과 문화 그리고 기술이 유입 확산되고 서로 화합 적응하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울산사람으로 자리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1부 울산으로 모이다, 2부 울산에서 나가다, 3부 울산과 함께 하다로 구성하였습니다. 1부 울산으로 모이다 1부 울산으로 모이다에서는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징을 갖춘 울산에 일찍부터 외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데요. 역사적으로는 아진포구에 처음 닿은 탈해와 후에 역기를 물리치는 처용의 설화가 남아있고, 제주 해녀의 기록인 호적부 대장을 통해서 울산으로 출가 물질을 온 제주도 사람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6.25 전쟁 이후 옹기 장인들이 외고산 마을에 들어와 옹기 마을을 형성하였고, 수많은 근로자와 최신 기술이 울산에 모인 계기가 된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선언문과 공업화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2부 울산에서 나가다 조선시대 수많은 관리와 시인 묵객의 기행 장소로 유명한 대공리 반구산 끝자락에 있는 바위 언덕인 반구대 일대를 그린 그림과 그 일대의 절경을 노래한 시를 통해서 울산의 문화가 외부로 확산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서 세계로 팔려나간 국산차 1호 포니 자료, 그리고 울산 출신으로 문화예술세계 지평을 넓히고 울산의 외연을 확장한 국어학자 최현배, 한국민속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송석하, 그리고 타양살이라는 노래로 소시민들의 서름을 달랜 가수 고복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울산과 함께 하다에서는 언양형감 윤병관의 만인산과 울산 부사 권상일의 청대일록 그리고 공업화 이후 전국에서 몰려든 근로자들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울산에 적응하는 향후의 자료와 외국인 근로자 또는 결혼이주자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울산으로 모이다에서 주목할 유물 중 하나는 처용탈입니다. 탈의 모티브가 된 처용은 울산 바닷가 개운포의 배경을 둔 동해용왕의 아들이라는 설과 아랍상인 또는 지방호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한편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으로 사람과 기술, 문화가 집중적으로 모였는데요. 전국의 근로자와 외국인 등에 모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자립경제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정부 주도의 국가경제재건 정책이었던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세부 목표와 진행사항이 그려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표도 흥미롭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어진 마을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이 방어진에 이주하여 살았던 이시모토 가츠에라는 분이 그린 지도인데요. 그는 당시에 집집마다 학교 조합비를 받으러 다녔기 때문에 방어진의 골목골목을 아직까지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군데군데 본인의 추억이 담긴 곳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꽃바위는 반딧불을 쫓으며 제 방에서 산나무를 뜯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던 즐거운 추억의 장소였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당시 배를 만들었던 방어진 철공소에는 타니시의 아버지가 사장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지붕에 여덟 칸이 나누어져 있는 뜻에서 하츠캣 낙가야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어업회사였던 대양어업의 종업원이 살던 기숙사였다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번성했던 당시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외부 사람들이 울산으로 들어와 울산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대표적인 유물로 두 벌의 근로자복과 또 울총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두 벌의 근로자복 중 한 벌은 1970년대 현대자동차 근로자복으로 앞면은 현대자동차 사복이지만 뒤집어 입으면 예비군복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업과 국방이 하나인 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유물이죠. 또 한 벌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복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복은 외국인으로 울산에 들어와 울산 여성과 결혼한 인도인의 것인데요. 울산의 다양한 구성원을 대변해 주는 유물이죠. 울산이 전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울산 총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혼이지만 현재 혼자 산다는 이유로 총각 행세를 한다고 해서 총각이라고 했고요. 완전한 울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지만 현재 울산에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울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울산 총각이 된 겁니다. 울총의 저녁 식사 상차림과 주말에 집으로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을 소지품과 함께 전시했습니다. 전시장 가운데 배치된 대형 미디어 테이블을 보셔야 합니다. 이 미디어는 먼 바다에서 울산으로 들어온 고래로부터 현재 울산의 모습까지 울산의 연대기를 프로젝션 맵핑 기법으로 일목요연하게 소개하였는데요. 울산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뿐 아니라 울산이라는 도시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방구대 암각화 또 공업화로 사라진 해안 마을을 증강현실로 체험해 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타지역에서 왔지만 이제 울산 사람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울산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암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울산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고 넘나드는 이런 상황은 비단 울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현대도시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따라서 이번 전시를 통해 갈등과 화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도시의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가 종료한 후에 자리를 옮겨 울산 박물관에서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